안녕하세요. A구문입니다. 1년이 흘러 드디어 물개 아저씨가 다리에 핀을 빼는 날이 왔습니다. 내일 수술에 들어가는데요. 다리에 심어두었던 플레이트와 핀을 제거합니다. 1년이란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. 그동안 다리에 심은 플레이트가 참 아팠는데 마음이 너무 시원합니다. 이제 걷는 건 문제는 없습니다. 오래 걷지는 못하지만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. 다만 플레이트 때문인지 오래 서 있거나 하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. 이제 플레이트도 제거하겠다. 더 나은 날들만 남아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. 제발, 제발 모두 건강해 주십시오. 저는 수술 끝내고 든든해진 발로 돌아오겠습니다.